이쁜아 네 형제잖아 아이고 이 개냥이 이거 까불아 네 형 닮아라 봐 얼마나 이쁘니 아이고 우리 이쁘니 어디 아픈 거 같아 이 녀석 아 이 녀석들아 나무를 진짜 잘 타네 쟤 목은 어디서 다친거야 외세가 삼세가 목은 어디서 다친거야 엄마 갈게 엄마 출근일도 해야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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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삭들이 잘 노네 얘들아 쉬이이이이이이이곱 엄마 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